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전체 인사 드릴까요? 네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. 쉐이키드입니다. 쉐이키드 막방! 막방 먹방! 막방 먹방! 여기서 사주러 왔습니다. 벌써 방송할 때 끝났어요. 아쉬워요. 잠깐만요. 6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저희는 6주에. 맞아요. 진짜 말도 안 되고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6주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진짜 확실히 저희 무대 하는 것 보러 와주신 팬분들. 어디서나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진짜 너무. 맞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저희가 여러분들 아니었다면 좀 유튜브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. 맞아요.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이. 저희가.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. 맞아.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너무 맛있다. 이거 뭐지? 오늘. 막방에서 되게. 되게. 밝고 되게 에너지 같은. 미러를 했었는데. 맞아요. 괜찮나요 여러분? 하트. 하트 엄청 많이 났는데. 맞아요. 하나요.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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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가볍내고 있는거에요 이러고 노래를 했는데 아쉽네 너희 재밌었어 같은 만에 했어 약간 다음에 두번 했어 그렇게? 첫번째는 가이버 두번째 때 하트였는데 하트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했는데 이만큼 부러져 있었어 마음 아픈 하트가 있었어 솔직히 손을 너희 듣대할 줄 알았어 잡아줘 듣대할 줄 알았어 나도 듣대할 줄 알았는데 듣대였구나 신기하네 여러분 소감 있나요? 어땠든지 1주 동안 1시에 얘기 해볼까요? 네 수미부터 이걸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2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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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 2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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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주 2주 2주 3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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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비 창민입니다 저도 승민이가 말한 것처럼 디스트릭트9하고 후숙곡으로 미러 2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스키즈의 또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얼른 곡 작업도 얼른 빨리 열심히 하고 앨범 작업 빨리 열심히 해서 얼른 더 멋있는 스키즈로 돌아오는게 진짜 활동하면서 3명이서 곡을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네 릴러 형 아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음 저희는 저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마음으로 울리는 그런 텔레파시를 듣고 너무 짜릿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사랑하구요 꼭 얼른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엔 아이엔입니다 네 귀여워 예 서궁희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희가 딱 데뷔했을 때 딱 그 음방 처음 돌 때 일주일은 막 락을 했잖아요 맞아 락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미러도 하고 여러가지 컨셉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맞네 네 아 일단 저는 위로 활동을 하게 된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게 팬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아닐까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 이것 aslında 아하 얘 예 얘기하기essed Turnt 아무것도 못하고 텅 commissioner 안녕하세요 미러 하다보니까 저기 락했던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락카스 재밌었는데 우리 그때 울산 갔었을때도 맞아 야외도 해보고 KCON도 갔었고 여러가지 경험들을 6주동안 많은 경험들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또 뭐했지? 그리고 많은 팬사인회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말 듣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편지같은 것도 거기에 위로나 많이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다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 때도 금방 찾아갈게요 여러분 수리나 차가 꼭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구요 안녕 오늘 위로에서 그냥 아주 함박 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웃으려고 한건 아닌데 귀여웠어 약간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로 정말 재밌게 잘 끝냈구요 사실 저는 이 활동이 처음에 일단은 D39는 4주를 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했는데 엄청 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와 4주만 한달동안 하는거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우리 되게 긴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저께 그저께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여러분 만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잘 재밌게 있었구요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에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입니다 우와 캥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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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선 저희가 6주 활동이 그렇게 빨리 지났을 줄 몰랐고 너무 많은 것들 배웠고 그리고 진짜 되게 새로운 경험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음 진짜 시간이 그만큼 되게 빨리 지났던 것 같구요 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되고 앞으로 더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짜자 우리 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니입니다 저희 6주 동안 정말 너무 어 저희 팬분들도 저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저희가 진짜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있었어 6주 동안 I love you 자 필리스 마지막으로 영어 네 마지막 한국어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응원을 많이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저도 감사하는 막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항상 가지고 있고 하지만 encouraging 스트레이키즈 오늘 아이 41 마무리 멤버들 prope save up lust 예 네 respond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스트랩킹이었습니다 안녕 잘했어요 See you next time! Bye!